수반은 아마 거기 있지 않을까? 내가 힘들어 기내 안에 사람이 들고 갈 수 있는 게 10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얘를 안에다가 그냥 들고 갈지 아니면 백팩을 기내에서 들고 갈지 너무 헷갈려요 또 카메라를 또 이 가방에 넣기에는 또 그러면 또 이게 너무 효율이 안 좋고 음 모르겠다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드디어 제가 카메라에 나올 수 있군요 이제 이렇게 하면 나올 수가 있는거죠 카메라에 그래서 하도그 비행기를 많이 타본자 비행기를 처음 타본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주도 고착했습니다 내 캐리어가 아니라 긴가민가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진심 이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세일 동안 연예인이 됐다고 생각하십시오 맷불고개가 나오면 말이랑 상관없이 뒤집어 먹는데 뭐 얘를 캣 했는데 맷불고개가 나오면 이렇게 놓으면 되고 고릴라면 하고 놓으면 만약에 주환이 형이 어우 김치 존나 맛있네 오늘도 날씨가 개구립니다 어쩌면 이렇지? 안녕 지금 동무시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찬날 날씨가 작년에 포항 갔을때랑 똑같이 구려요 대단합니다 저 개구도 좋지 카메라를 거울로 쓰는 병규씨 바람이 너무 많이 늘었는데 택시 안하네 택시 안하네 하핰핰핰핰핰 오늘도 방식하고서 회감이 끝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새벽감성을 노래하는 강구석 프로뮤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새벽감성을 노래하는 강구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저희 반갑습니다 현장 관객이 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 척춘 마이크 지금 오늘은 저희 제주 동문시장에 나와있습니다 제주도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냐면서도 너무 아름답니다 아름답니다 제주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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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라도 상관없으니 나를 좀 안아줬으면 다 사라져버린 그러나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꽃게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맘 하늘을 날아서 풍전으로 갈 수도 있어 마지막 곡이 어떤 노래죠? 저는 어떤 장소가 생각날 때 그때 당시에 느꼈던 냄새로 그 장소를 떠올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냄새를 맡았을 때 그 장소가 생각나는 건지 그 장소하면 어떤 냄새가 생각나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 하면 또 어떤 냄새가 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주의 향기라는 노래를 만들어봤어요 it's so nice man so nice to be nice 선물같아 some day i will 모든 순간 oh memory is for you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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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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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제 너무 많이 왔어 어 언니 아이고 어제 수생이 너무 근데 이거 색깔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언니 딱 누웠는데 저 다음은 모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흐흫 좀 더 빨리 다녀서 던지 않니? 여행 가면 뭐겠습니까? 하트 투투 하지만 이거는 제주 하트 하트 너무 귀여운게 많아 여기 단소살인물 이번에는 이거 찍는 척 하면서 가볼까? 어 그래 내가 자 위로 구해 저 다리 건너는 거를 70-200으로요? 안 되겠지?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드론 띄우던가 차량 번호 가리기 차량 번호 가리고 차량 번호 가리고 아 선호는 이런 구도 아니 왜 그래 큐 저는 선호석씨 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폭식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오늘도 잠시 후에 할 예정입니다 이름이 조금 있어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흑돼지 목살 응 이건 백돼지 목살 17년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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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기타를 제가 못 잡는 줄 알았어요 사운드를 톨이 틀어도 너무 안 나와 아까 저것도 내가 천국 잘 먹겠지? 내가 지금 저도 잘 먹었지? 내가 지금 저도 잘 먹었지? 응 맘이 좀 너무 많아 작발 안 받네 하면서 막 딱바를 안 받네 하면서 막 흑돼져 봐줘 흑돼져 봐줘 흑돼져 봐줘 저도 해주세요 조심해야 돼 진짜 흑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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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술이 많거든 양념 치킨 줄 알았어 빨리 흑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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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고파 ties 흑돼져 소만두 흑돼져 시주費 아이디어 바짝 끼우고 너무 좋아요 Also 생각을 해둣어 하고 긴 반깁스를 살고 말았다. 아니 형 못 이기죠. 일 싸는 형이랑. 아 근데 이기도 달라. 시작! 오! 형 힘도 안 주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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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오! 오! 야! 죄송합니다. 형이 운동한대. 아니 어떻게 왜 셋이 둘이 나는데. 아니 형 아닌데? 해본 적 있어 없어. 둘이. 할 일이 없어요. 정경기야. 너도 상관이 있네 진짜. 제가 팔은 제가 더 쉽고. 야 이거 두께 차이 많아. 야 장난 아니야 진짜. 살이에요. 시작! 아이고. 아 왜 이렇게 귀여워. 시작! 오! 잡았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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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그냥 일주일 더 있고 싶어 진짜 하지만 현실은 내일 하지만 내일 하루 남았으니까 좋은 곳, 이쁜 곳 많이 많이 돌아다니고 지금 다 세팅을 했고 짐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맨날 출발할 때 나한테 그랬어 아빠가 맨날 출발할 때 나한테 그랬어 저한테 뒷자리에서 오늘 조용히 가는 거야? 네 내일 한번 바로 떠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과속 방지턱 구간입니다 연북정으로 찍고 오래 형이 옆에서 찍어주세요 연북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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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바람의 도시 와우 장난 아니네요 진짜 날씨였습니다 오늘 계속 아멘